한 번 감개로 엄청 명쾌 박자 맞춰서 연결했으니 제가 마지막 곡으로 부른 노래들 맘에 드셨어요? 예 아쉬워서 집에 못 가시겠지요? 예 행코롤 하신다면 지금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마지막에 신나가 참 먹먹아 나 봅시다 신나가 먹먹아 먹읍시다 녹음법도 어렵지 않아요 녹음 방법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소리를 지르면 두 번 소리를 따라 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준비를 끝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쉬우실까봐 앵콜도 두 곡을 줄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김광호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하늘로 손을 드시고 한옥냥의 댕댕 고을 하셨어요 한천만 원을 위하시오 날같이 고쳐요 한천만 원을 위하시오 언제나 춤추는 앞에서 거주하지 마세요 춤출 수 있어요 호성대가 한천만 원을 위하시오 나름 없는 너만 흘러내려 죽음 먹기에 나름 한 번도 남없이 볼래 친구의 스케줄 도버리로 난 너의 속을 꺼보네 나름 깨어나려 죽음식을 보내 함께 버려둔 막도 희색이 흘러내려 만남이 뻔했다 틀어버린 듯이 난 발손을 해가 되죠 혹시 바르고 있을까 좀 난 난 난 내 친구에게 나신 버버리며 난 너의 죽음 먹기 너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 날 일로 너와 나의 친구는 연락도 없고 널 피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야 나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겠는걸 너와 나의 친구는 어색하죠 능력이 메시지 네가 쓸 수 없는 일이야 널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떠난 길에 너가 내 친구는 내 어깨 두리며 인공이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놀러와 나의 친구는 어깨 나의 친구야 내 사랑과 우정을âm할 수 있는 것 같아 나의 친구는 어색해 나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고 너와 함께 만나 오직 여긴 미술로 넌 내게서 조금 심어진 미술 느끼면 난 앞으로 있었지 너만과 그 친구에게만 주도 있었다는 그 어른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투 기다리고 너와 나의 친구들아도 변하고 못하고 난 위하는 것 같아 됐어야 난 느낀 거야 본 것이 잘못된 듯 너와 나의 친구들 어느 색깔만 한 명이 됐었지 미술 수 없는 기억에 넌 안 부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보내기 위해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죽으면 이 친구는 내 이름이 좋아서 어디나 해지는 이 친구는 보살 나까지 난 정답는 해줘 그녀들 인기 쇼 그 소련같이 하하 감사합니다.